두드려라, 그리하면 상큼하게 열릴지니 남자는 불현듯 생각한다 오늘은 아주아주 간단하고 맛좋은 오이 탕탕이를 만들어보자 탕 먼저 오이 끝을 잘라주고 칼등으로 껍질을 살살 긁어내 가시를 제거하는 후 물에 깨끗이 씻어놓는다 간만에 오이로 이 행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, 오이로 이, 이 행시 만들었습니다 하하하, 죄송합니다 이제 비닐팩에 오이를 넣고 밀대로 두들겨 으깨준다 여기서 잠깐 오이는 생각보다 잘 뭉개지니 처음엔 살살 때려야 한다 오이가 세로로 찢어질 만큼만 적당한 힘으로 때리도록 하자 이렇게 오이를 으깨주면 층이 생겨 양념이 더 잘배니 칼로 자르지 말고 꼭 두드려주자 남자는 탕탕 두드린 오이를 보울에 넣고 먹기 좋게 손으로 잘라준다 양념을 만들기 전에 통깨를 갈아 가루로 만든다 깨를 가루로 만들어 넣어주면 양념과 더 잘 섞여 고소함이 폭발하니 시도해보시길 이제 양념을 만들어준다 소금 반큰술, 설탕 한큰술, 식초 두큰술 넣어 잘 녹여놓고 다진 마늘 한큰술, 갈아 놓은 통깨 두큰술 추가해 섞어준다 이 양념을 으깨놓은 오이에 투입해 손으로 잘 버무려준 후 접시에 담아 통깨까지 살살 뿌려주면 초초초 간단 오이 탕탕이 벌써 완성이다 오이 탕탕이를 한 조각 먹어본 남자는 그 산뜻한 맛에 깜짝 놀라고 마는데 아삭하고 고소해서 정말 즐거운 요리로다 먹을수록 입안이 상쾌해져 끝도 없이 들어가는 이렇게 간단하고 맛있는 요리를 안 먹는 사람은 정말 탕! 다음 주에 만나요!